왜이래요? 우유에다가 발을 담가버렸습니다. 제가 안들고 있으면 엎어버립니다. 이게 뭐래요?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해피가 밖에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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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야 니껀델다 짓댔어 해피가 먹고 싶어 가지고 이거 아 아 사랑아 없는 거야 쪼고 남았네 아이고 야 우유는 야 순서가 거꾸로 다 하나 다음에 해피 그리고 사랑이 음 하난 아직도 배고파 음 피랑 하나는 밥 먹고 지금 사랑이는 밥을 천천히 먹는 편입니다 해피는 우유 먹었고 아 하나는 살피는 밥 먹었고 사랑이도 같은 밥 먹습니다 제가 먹는 밥 먹습니다 지금 사료가 다 떨어져서 사료를 사야 됩니다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밥 먹기 해피가 얼굴에 얼굴로 이렇게 보면 털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영양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원래 죽은 해피가 처음 왔을 때 목 주위랑 입이랑 다 해서 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지금 이 녀석은 밥을 잘 안먹고 뼈 같은 것만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양이 실조가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일단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랑아 옆에서 자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싶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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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너 뺏었어? 먹어라 응? 하이피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응 하나랑 해피 덕분에 사랑이도 위로 먹습니다 커가지고 넌 커가지고 먹네 응? 어렸을 때 엄마 좀 많이 먹었잖아 응? 아이고 아 방을? 아ㅋㅋㅋㅋ 아 32 23 38